출입을 탔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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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게 바로 파스터로 먹으면 되잖아요 나한테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닌지 알고 있는지 전화번호를 했는데 아니 나는 딸 한 건 줄 알았대 딸은 뭔 줄 알고 이제 접근하려고 했는데 나를 알고 보니까 내가 딱 미리 얘기를 딱 하니까 아 이 여자도 죽어 다니는구나 생각을 한 거야 추리물 닫습니다 내 이름을 물어보니까 엄청 거기서 잘 치고 엄청 잘당한 언니고 멋있는 언니고 뭐 그랬나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부장애들이 그러니까 뭐 칭찬이 찾아 하던데 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 그런 걸 들을 유독 춤복을 해서 뭐 그렇게 잘 알려고 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